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선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김정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Multivariate Time Series Anomality Detection and Interpretation Using Hierarchical Intermetric and Temporal Embedding 이라는 제목을 가진 연구입니다. Interfusion 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모델을 제안한 연구로 2021년에 KDE에서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연구를 개괄해서 소개해드리고 적용한 방법론과 실험결과를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연구의 개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nterfusion은 기본적으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즉 Multivariate Time Series 데이터, 줄여서 MTS 데이터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치를 탐지하고자 제안한 모델입니다. 이상치 탐지는 정상 데이터와 다른 패턴을 갖는 독특한 패턴 혹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탐지 내는 과제를 의미합니다. Interfusion은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존재하는 이러한 이상치를 찾고자 하는데요. Interfusion은 이러한 이상치 탐지를 위해서 높은 탐지 성능과 해석 가능성까지 제공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백본 모델로는 Hierarchical VA 구조를 활용하게 됩니다. 방법론에 사용된 모델인 Hierarchical VA는 계층적 모델이기 때문에 다수의 잠재 변수를 갖게 됩니다. Interfusion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Interfusion이 집중한 것은 바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고유한 정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피처 사이의 정보를 의미하는 인터메트릭 정보, 둘째로는 MTS 데이터에 존재하는 시계열 시퀀스 사이의 관계 정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을 각각 Raw Dimensional Intermetric 또는 Temporal Embedd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축적으로 각각의 잠재 변수, 총 두 개의 잠재 변수에 담아내게 되고, 이를 모델에 태우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Hierarchical VA 구조입니다. 계층적 VA를 이처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이러한 정보들을 함축적으로 다수의 잠재 변수에 유학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축된 Raw Dimensional의 잠재 변수를 통해서 인터메트릭 정보를 담고, 또 하나의 잠재 변수를 통해서 Temporal 정보를 임베딩해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디코딩하는 것이 바로 Interfusion에서의 계층적 VA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잠재 변수 정보를 바탕으로 이상치를 탐지해내고, 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이상치가 발생하게 만든 주요한 metric feature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Interpretation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계열 이상치 탐지 모델들은 주요한 기능으로 해석 가능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보통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이상치 탐지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해석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terfusion은 이런 인터프리케이션을 갖기 위해서 몬테칼로 마크오프체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의 해석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몬테칼로 마크오프체인, 줄여서 MCMC라고 불리기도 하는 알고리즘은 현재 스텝을 기준으로 다음 스텝의 확률적 과정을 진행해가는 그런 샘플링 기반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의미합니다. Interfusion은 이처럼 계층적 VA를 활용해서 높은 이상치 탐지 및 해석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컨트리뷰션을 갖습니다. 더불어 해석 가능성을 가져서 모델의 산업 현장 효용성을 높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탐지 성능과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 발표될 당시 소타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Interfusion의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Interfusion의 핵심 전략을 알기 위해선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와 그 메인 구성 요소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는 장표의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우 와이즈로는 매트릭이라는 것들이 펼쳐져 있고요. 여기에서 매트릭은 일종의 쉽게 피처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럼 와이즈로는 시계열의 시퀀스가 펼쳐져 있습니다. 각 시계열 시퀀스 내의 시점 T마다 관찰된 샘플, 즉 옵저베이션들이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같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는 이처럼 피처와 시계열 정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요한 정보는 여기서 시계열 시퀀스들 간의 관계, 또는 매트릭 간의 관계, 그리고 더불어서 시계열 시퀀스와 매트릭 간의 관계, 이렇게 총 세 가지 관계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퓨전은 이러한 점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퓨전의 앞서 나온 모델들은 이 세 가지 정보 중에 특정한 정보들을 주요하게 메인으로 잡아서 모델링하는 접근 방법들을 보였지만 인터퓨전은 연구진들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잡아내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 계층적 VA를 활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퓨전은 그래서 찾고자 하는 아노말리, 즉 이상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시계열 시퀀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상치로 템포럴 아노말리라는 것, 그리고 매트릭 피처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상치로서 인터메트릭 아노말리, 마지막으로 이 둘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인터메트릭 템포럴 아노말리입니다. 가운데 피규어를 보시면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이상한 부분 또는 이상치를 나타내는 그런 세그먼트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템포럴 아노말리, 왼쪽에 먼저 보시게 되면 템포럴 아노말리는 가운데 보이시는 피규어의 왼쪽과 같은 아노말리 상태를 의미하는데 전체적인 피규어의 구성을 보게 되면 총 6가지의 매트릭 피처가 존재하고 72시간 동안의 시계열 시퀀스를 갖는 데이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템포럴 아노말리는 각 매트릭 밸류의 패턴 흐름들이 각각 기존의 시계열 시퀀스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한 패턴에서 벗어난 패턴을 보이는 구간을 이상치로 템포럴 아노말리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규어에서는 24시간에서 32시간 사이의 부분은 모든 매트릭에서 다소 각 매트릭의 과거 패턴과 다른 독특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를 템포럴 아노말리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인터넷트릭 아노말리는 매트릭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상단의 두 개 매트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단의 매트릭들은 서로 다소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검은색 실선으로 동그라미 하이라이트 질을 한 부분을 보면 기존에 비슷한 관계를 보였던 매트릭과 그 패턴 관계가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던 매트릭 중에서 일부 매트릭이 혼자서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면 이 경우를 이상치로 보고 이를 인터넷트릭 이상치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인터퓨전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의 피규어는 본 논문에서 제시된 프레임워크 피규어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며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선은 학습 과정을 의미하고 점선은 이상치 탐지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학습은 오프라인으로 디텍션 탐지는 온라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온라인이라는 표현과 오프라인이라는 표현은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인지의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탐지를 내내는 그런 온라인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온라인 디텍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프레임워크 피규어에서 이제 이를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처리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의 정규화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윈도우 크기에 맞게 데이터를 분할해주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본격적인 오프라인 학습과 온라인 디텍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셋째로는 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모델의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상치탐지와 해석 결과물로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치탐지 및 해석이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을 앞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과정에서 사용된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델은 계층적 VA를 활용하게 됩니다. VA답게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고 이는 왼쪽의 Variational Net과 오른쪽의 Generative Net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왼쪽의 Variational Net에서는 주로 정보를 함축적으로 인베딩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여기서 얻어진 그런 계층적인 다수의 인베딩 정보, 정확히는 두 개의 인베딩 정보를 바탕으로 오른쪽에서는 정보의 재생성, Generative한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생성된 데이터의 패턴이 학습된 정상 데이터 패턴과 다르다라고 하면 이상치로 탐지해주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왼쪽에서는 두 개의 정보가 인베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Variational Net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총 두 개의 정보가 인베딩이 되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과정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Temporal Embedding 정보, Intermetric Embedding 정보가 요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그런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MTS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디컴브를 통해서 템포럴 정보로 압축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Z2라는 잠재변수로 요약이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LSTM과 같은 전통적인 템포럴 피처를 익스트랙션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지는 않고 원디컴브라는 것을 활용한 점이 다소 눈에 띕니다. 아마도 이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디컴블루션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디컴블루션이 필요한 이유는 인터메트릭 정보를 다음 단계에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축이 되어서 요약이 되어 있던 템포럴 인베딩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차원이 이미 축소가 된 상황이거나 한번 함축이 된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인터메트릭한 정보를 뽑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장시켜주는 과정을 디컴블루션을 통해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원이 된 디컴블루션을 통해서 복원이 된 데이터를 D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요약과 복원의 과정을 파란색으로 프리필터링 스트레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터링이라는 것은 무엇을 필터링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노이즈를 필터링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약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가적인 노이즈들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GRU 유닛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필터링 과정을 거친다 해서 프리필터링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템포럴 임베딩 정보를 얻어낸 뒤에 시계열 네트워크인 GRU에서 데이터 임베딩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필터링된 템포럴 정보를 그대로 GRU 네트워크에 넣어서 피처 매트릭 간의 데이터 관계를 GRU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GRU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잠재변수를 새롭게 얻어내게 되는데 특징적인 점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GRU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그대로 인터메트릭 임베딩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인터퓨저는 한 단계로 나아가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모듈을 활용해서 조금 더 복잡한 인터메트릭 임베딩 정보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Real MVP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Real MVP에 사용된 어파인 커플링 연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파인 커플링 연산을 통해서 인터메트릭 정보를 더욱 복잡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왼쪽의 베리에이셔널 네트워크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베리에이셔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템포럴 임베딩 정보 Z2와 인터메트릭 정보 Z1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Z2와 Z1을 VA 디코딩에 해당하는 제너레이션 넷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재생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오른쪽에 제너레티브 넷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템포럴 임베딩 정보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는 템포럴 임베딩 잠재면수인 Z2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차원이 축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원 복원에 활용했던 베리에이셔널 넷의 디콤브넷을 그대로 가져와서 차원 복원을 다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원이 된 데이터를 2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2라는 데이터를 GI 네트워크에 다시 넣어서 잠재변수 Z1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 Z1은 템포럴 임베딩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메트릭한 정보를 GI 네트워크에서 뽑아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템포럴 임베딩을 기반으로 인터메트릭 정보가 함께 반영이 되는 것이 바로 Z1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Z1을 바탕으로 댄스 레이어를 거쳐서 오리지널 데이터의 차원과 쉐이프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라는 템포럴 임베딩 정보를 다시 한번 그대로 컨켓해서 반영해주기도 합니다. 긴 시간이긴 했지만 일단 디테일하게 각 스텝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 인터퓨즈의 메인 아이디어는 보신 것과 같이 계층적 VA를 바탕으로 두 가지 임베딩 정보를 학습해 잠재변수로 표현을 하고 이를 생성해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계층적 VA를 하지 않아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VA 네트워크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학습시킨 다음에 이 독립적인 VA에서 뽑아낸 임베딩 정보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퓨즈의 굳이 두 개의 임베딩 정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계층적 VA를 하나의 모델로 구성해서 조인트 함께 학습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를 짜게 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연구에서는 연구 논문에서는 연구진은 템포로 임베딩 정보와 인터메트리크 임베딩 정보를 함께 좀 조인트 퓨전해서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설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런 구조상에서 특징적인 그런 메인 디자인 요소들은 하이어라키크한 구조라는 점 그리고 두 개의 임베딩이 있는 투 뷰 임베딩이다라는 점 그리고 프리필터링 스트레티지를 통해서 조금 더 노이즈를 제거해서 깔끔한 그런 데이터로 가져가고자 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메인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계층적인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개의 잠재 변수를 함께 학습시키는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계층적 VA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VA의 생성 부분에 해당하는 제너레이션 파트를 보게 되면 수식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포럴 임베딩이 Z2를 조건부로 Z1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데이터를 재생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잠재 변수들은 Variational Network를 통해서 모델 구조를 통해 학습을 시키게 되고 이 과정은 순차적인 계층 구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템포럴 임베딩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메트릭 정보가 학습이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계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조인트하게 학습하는 것은 노멀 패턴에 대해 보다 정교한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연구진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임베딩을 가져가는 그런 2-View 임베딩도 함께 구조상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템포럴 임베딩과 인터메트릭 임베딩을 얻어내는 과정은 D라는 복원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1D 컴브와 D 컨블루션 그리고 시계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필터링 전략입니다. 학습 데이터인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는 정확한 레이블링을 통해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잠지적인 이상치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잠지적 이상치가 모델의 정상적 데이터 파턴 학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프리필터링 전략을 서두에 넘어왔습니다. 별도로 이를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보다는 템포럴 임베딩을 뽑아내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 전략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템포럴 임베딩을 얻기 위한 추격과 복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이즈가 걸러지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계층적 VA를 가져가기 때문에 인터퓨전의 학습의 목적식인 목적식은 VA의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단의 수식은 VA의 목적식을 간단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수식은 인터퓨전의 목적식입니다. 앞서 베리에이션 네트워크에서 D와 E라는 변수를 보신 바 있습니다. 이는 두가지 템포럴 또는 인터메트릭 임베딩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성이 된 억실러리한 디터미나스틱 디터미나스틱 베리어블 입니다. 자연스럽게 변수이기 때문에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VA 엘보 수식에 별도로 D와 E가 추가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엘보의 수식은 아래와 같이 전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층적 VA 모델의 구조와 그 모델이 학습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학습이 된 모델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디텍션이 수행이 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생성 모형의 이상치 탐지 모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모델의 reconstruction probability 값을 이상치 스코어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퓨즈는 네거티브 텀을 붙여서 negative reconstruction probability 값을 이상치 스코어로 활용하게 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를 구성하는 총 W 개의 시퀀스 에서 각 T시점 에 대한 아노말리들을 디텍션 해줍니다. 이렇게 모든 시퀀스에 대해 아노말리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적인 스코어는 현재 T시점 을 기준으로 뽑아주게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디텍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테스트 데이터를 단순하게 모델에 넣어 각 이상치 스코어를 뽑아내는 그런 단순한 과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은 mcmc imputation 이라 불리우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mcmc imputation 은 본래 이미지 데이터의 비어있는 부분인 missing points 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데이터가 값이 존재한 x0 x5 그리고 값이 비어있는 missing points 인 xm 으로 구성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생성 모델은 데이터를 재생성 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재생성된 데이터는 나름의 생성 모형의 판단을 바탕으로 값들이 추론되어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현재 스텝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생성 모형에 넣어 다음 시점의 재생성 데이터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스텝의 반복적인 과정 즉 mcmc 접근을 통해서 이 과정을 반복해 주게 되는데요. mcmc 엠피테이션의 이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최종적으로 채워지는 미싱포인트의 데이터들이 정상 패턴을 잘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가정으로 깔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도 새로 채워지는 데이터들이 정상 패턴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이상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원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mcm 집테이션을 인퍼런스 과정에서 활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다양한 메트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치 데이터라 해도 몇몇 메트릭은 정상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그중에 몇몇 메트릭만이 이상치 패턴을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상치 데이터로 판별이 되는 특징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모델이 이상치 속에 혼재된 메트릭에 대해서 정교한 판단이나 학습을 하기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상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특정 미세한 이상치를 갖는 메트릭 정보들로 인해서 정상 데이터들의 재생성 결과도 질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피우션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mcmc 인퓨테이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mcm 인퓨테이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정상 데이터를 추정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순도 높은 정상 데이터를 추정해서 이를 통해 얻어낸 리컨스트럭션 프로배바리티를 갖고 이상치에 대한 이상치 점수를 얻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mcm 인퓨테이션으로 얻어낸 리컨스트럭션 프로배바리티를 리바이지드 리컨스트럭션 프로배바리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바이지드 리컨스트럭션 프로배바리티를 바탕으로 이상치를 탐지를 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치 탐지 결과를 해석해내는 인터프리티션입니다. 인터퓨전의 핵심 해석 과정의 핵심은 가장 아노말러스한 포인트들의 그룹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아노말러스 포인트가 아닌 가장 아노말러스한 포인트들을 찾아낸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MCMC 임프테이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왼쪽의 구조도 피겨는 MCMC 임프테이션 이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전체적인 인터프리테이션 과정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상치 탐지 해석에는 모델에서 바로 뽑아낸 리컨스트럭션 프로배바리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MCMC 임프테이션 거친 후에 Revised Reconstruction 프로배바리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한 포인트들만 뽑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정제해 기준적인 확률값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델에서 뽑아낸 Reconstruction 프로배바리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최초의 확률값으로 N개의 이상치 객체들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N개의 이상치를 포함해서 구성을 한 데이터를 구성하고 MCMC 임프테이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상치 데이터 포인트인 NXM들은 마스킹이 되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첫 번째 판단에서 정상 데이터라고 판단한 포인트들만으로 재생성 확률을 계산해냅니다. 만약에 이 재생성 확률이 본래의 오리지널 재생성 확률보다 낮다면 이는 우리가 판단한 정상 데이터 포인트들 속에 이상치가 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상치 포인트 개수를 높여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베이스라인을 넘어 높은 재생성 확률값을 나타내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때 이상치 포인트가 가장 적절한 조합으로 판단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가장 정상적인 패턴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얻어낸 이상치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보다 개선이 된 Revised Reconstruction Probability를 얻어내서 최종적인 해석을 위한 이상치 스코어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이상치 탐지 성능입니다. 총 Column WISE로 4개의 데이터 셋이 존재하고 그 데이터 셋에 대한 로우 WISE로 총 7개의 모델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모델 중에서 상단의 LSTMNDT MSCRED 는 정보 중에서 템포론한 관계보다 집중이 되어 있고 인터퓨전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모델은 인터메트릭 정보에 집중을 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각각의 정보에 집중하기보다는 두 가지 정보에 종합적으로 모두 집중한 인터퓨전이 매우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상치 탐지 모델 모델의 정확도가 타 모델에 비해 모든 데이터셋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상치 탐지 해석 면에서도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치 탐지 해석은 이상치 해석의 정답 레이블을 제공하고 있는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비교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인터퓨전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터퓨전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